타고난 꼴찌 인생은 순탄할 리가 없겠죠. 미국에서도 꼴찌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스펙도 없었고요. 영어도 못했고요. 이력서도 한 장도 없었어요. 전 그렇게 월급 없는 직장에 바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 첫 번째 1등을 만납니다. 총 자금 8만 불로 우리 둘 포키바의 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이제 더 이상 꼴찌가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30년을 고객과 함께한 켈코보험 제공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꿈꿔서 성공한 케이스가 바로 저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조금 다른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꼴치를 놓지 않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방과 후에 남아있어야 했었고요. 중고등학생 땐 제 뒤로는 5명 이상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학창 시절에는 꼴찌, 루저 그 자체였습니다. 공부만 꼴찌였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건강도 꼴찌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빠른 음주, 후변, 탈선으로 천성적으로 약했던 건강도 망가집니다. 전세계적으로 희귀병이라고 알려진 시드로블라스틱 아네미아라는 철분이 몸에 쌓이는 악성빈혈로 병원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당연히 인서울대학은 꿈도 못 꿨고요. 수능 400점 만점에 153점이라는 점수를 맞고 지방대학교 오후반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타고난 꼴찌 인생은 순탄할 리가 없겠죠. 대학 진학 후에는 배움의 뜻도 없었지만 배울 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2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대학 시절에 미국으로 오기 위해서 남들 다 받는 유학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요. 비자를 거절당했어요. 미국에 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영사관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난 평생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다. 내 성적 증명서가 보여지는 지표들을 봐달라. 다 CDF다. 하지만 2학년에 봐라. 난 거의 올 A를 받았다. 나는 현재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중이다.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로이 공부란 걸 할 수 있는 기회는 미국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그 미국 땅에 보내달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되지 않는 내용이죠. 그때 당시에 1차 비자 거절 이후에 비자 합격률이 3%라고 전해질 때였어요. 저는 그 3% 안에 들어서 그 어려운 걸 받아서 결국 미국행 비행기에 극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꼴찌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단 내가 누구한테 꼴찌였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나를 꼴찌로 보지 않습니다. 지방대학 오후반 출신이라는 것도 유급을 당했다는 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첫 직장으로 불법 택시기사를 택했습니다. 사실 불법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 제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격 요건이 없었고요. 게으른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운전이었어요. 자꾸 손님 차를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변상을 하다 보니까 남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선택한 직업이 뭘까요? 소주방 웨이터였습니다. 인터뷰를 보고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일은 1년 이상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걸 1년 이상 하게 되면 영영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웨이터의 일이 적성에 너무 잘 맞았어요. 한 달에 3,000불씩 벌고 나름 인정받는 웨이터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기분 좋은 한마디씩을 건넸더니 저를 좋아해 주시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그땐 천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제 인생 첫 번째 1등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단골 고객이었고요. 매일 같이 오셔서 소주 한두 병을 동료들하고 나눈 뒤에 집에 가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참 멋지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저와 동료에게 명함을 한 장씩 주면서 자신의 사업장에 들릴 것을 권유를 했어요. 평소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었고요. 2주 뒤에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윌셔가의 멋진 뷰가 보이는 회사를 가진 성공한 사업가로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는 언제든지 연락해요 라는 말을 건넵니다. 저는 그 말을 또 잊지 않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당돌하게 밥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한 번의 머뭇거림 없이 그날로 맛있는 고기와 소주를 나누면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두 번째 만남에서 저는 결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당돌한 저의 말에 그분은 꺼리낌 없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와서 일해도 돼. 하지만 월급이 없어. 하지만 열심히 가르쳐 줄게. 라고 저를 채용을 시켜주신 거죠. 전 그렇게 월급 없는 직장에 바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스펙도 없었고요. 영어도 못했고요. 이력서도 한 장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인생 첫 직장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몰기지 융자 에이전트였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큰 돈을 대출하게 되죠. 그 서류 진행하고 대출 진행을 도맡아 처리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로 소주방 사장님께 2주의 시간을 드리고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달 벌던 3,000불이 없어질 테니까 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당시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평생 배운 것이 없어. 막일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융자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겠다. 물론 약간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와달라. 딱 1,500불씩 6개월만 도와주시면 더 이상 손 벌리지 않겠다. 어머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학비가 아닌 곳에 돈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6개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크레딧 카드가요. 만불 정도의 리밋이 있었어요. 한 달에 1,500불씩의 최저 생활비, 어머니가 주신 돈 6개월, 카드로 6개월 해서 1년치가 확보가 된 셈이었죠. 2주 뒤에 첫 출근부터 그 업계 1등과의 생활은 시작되었고요. 6개월 만에 첫 수입을 올리면서 떠오르는 샛별로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10명의 에이전트 중에 8등, 9등 정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꼴찌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벌던 수입은 소주방 연봉의 4배, 5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어요. 융자 업계 1등을 만나서 비슷한 나이대에, 제 나이대에 동급 1등이 되는 순간까지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돈은 열심히 벌고 모으고 살고 있었는데요. 2008년도에 서프라임 사태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빠르게 합니다. 식당밖에 아는 게 없으니까 식당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잘 팔 수 있는 걸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었죠. 그때 제 인생 두 번째 1등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20대 중반에 식당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형을 만나 식당에 투자 제안을 받아요. 서버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저에게 동업 제의를 하고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 피자 가게를 인수하게 됩니다. 저는 모아뒀던 돈을 댔고요. 형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동업식당이 잘 됐고요. 저는 하나를 더 단독 인수하게 됩니다. 이제 제법 장사꾼이 되어서 혼자서도 잘하는 1등 사장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순탄한 길은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간암 사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 때였는데요. 간이식 필수 판정을 받아요. 5.5cm가 넘어가면 간이식조차 불가능한 상태인데 저는 5.3cm였대요. 그래서 행운처럼 이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무서울 법 했지만 이상하게 어린 두 딸하고 와이프를 두고 저 세상에 가나 하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수술을 하면 정상인으로 살 수 있대라는 간이식 선배의 조언만 믿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되게 해맑죠? 저게 진짜로 간이식을 준비하던 바로 5분 전입니다. 딱 일주일만 아프면 돼 라고 말했던 간이식 선배의 조언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요. 세 달이라는 시간을 병원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합병증으로 3번의 재수술과 폐수술, 총 4번의 개복수술과 수십 차례의 시술 등으로 계속되는 후유증에 싸워야 했고요. 마약성 진통제를 10분에 한 번씩 맞아야 할 만큼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3차 개복까지 가고야만 재수술을 마치고 110파운드, 정말 요만했어요. 110파운드의 몸무게로 세 달 만에 돌아와서 배액주머니라는 걸 차고 재활을 하는 동안에 피자 가게들이 매출이 40%, 50% 정도 줄었어요. 삶과 죽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린 두 딸하고 와이프 먹여살려야 되는 가장으로서 다시 장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서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힘에 붙였던 때라서 가게를 돌보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가 피자 배달을 선택합니다. 한가한 시간에는 앉아 있다가요. 피자 한두 판을 들고 운전해서 피자를 전달해 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6개월을 하고 나니까 매출은 정상적으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몸도 서서히 회복해서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피자 가게들로 생활에 문제가 없었고요. 두 딸과 와이프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고요. 아무런 불만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 인생 세 번째 1등을 만납니다. 평소 운동을 같이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사업에 실패해서요. 재산을 날리고 재기를 꿈꾸던 상황이었습니다. 투자를 해주기로 했던 투자자가 거짓말처럼 계약서 작성 날에 도망을 가게 됐고요. 그의 꿈과 사업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마침 그때 저는 여유 자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투자자 대 창업자가 아닌 공동 창업자로서 공평한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총 자금 8만 불로 우리 둘 포키바의 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에 자리를 찾고 싸게 공사를 하고 첫 번째 역사적인 포키바 1호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포키라는 음식은요. 하와이에서 출발한 회덮밥 개념의 음식이에요. 맛있어 보이죠? 참치, 연어 같은 각종 해산물을 여러 가지 야채에 비벼서 샐러드 하나 밥 위에 얹어 먹는 빠르고 간편하면서 영양까지 좋아서요. 사람들에게 금방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의 힙한 미국인들에게 포키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어요. 데이비드 베컴 아시죠? 데이비드 베컴이 주 5위를 연속으로 먹은 적도 있었고요. 유명한 스타 저스틴 비버가 추리닝 차임으로 들어와서 5개씩 사간 적도 있었어요. 젊은 밀레니얼들이 원하고 좋아했던 포키라는 아이템을 그들의 가장 가까이서 열어주었더니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아이템도 좋았고 제가 잘하는 것과 동업자가 잘하는 그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서 포키바는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장사는 잘 되는데요. 저는 사업적인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장을 할까에 대한 그림은 동업자가 그리고 저는 동업자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저를 통해 포키바를 알게 된 뉴질랜드, 캐나다, 아리조나 등지의 투자자들이 포키바를 열기 시작하면서 우린 미국 전역을 넘어 해외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하나, 두 개 하는 건 저한테 너무 쉽습니다. 기획하는 것도 운영하는 것도 저에겐 쉽습니다. 하지만 10개, 20개, 80개까지 늘리고 장사가 아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업 1등인 동업자를 만나서 일 것입니다. 지난 8년간 함께 힘들었던 적은 있었지만 혼자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잘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포키바는 80개의 매장에서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뉴 올리언스를 비롯한 앞으로의 개발 가능한 도시들과 계약을 하고 있고요. 포키의 본 고장인 하와이에 역진출을 해서 전 세계 포키 매장 중에 1등 매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제2 매장도 오픈을 했습니다. 포키바를 프랜차이즈 할 때 많은 실수들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잘못된 계약이나 확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패했던 매장들이 있었어요. 실패에 대한 분석을 하고 같은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카츠바를 성장시켜서 미국 무대, 세계 무대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카츠바는 포키바와는 달리 우리에게 익숙한 치킨, 돼지, 돈가스를 버거나 카레, 우동들과 결합한 퓨전 메뉴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메뉴이고 여기에 응용을 한 거죠. 돈가스를 식빵에 끼워 샌드위치를 만들었고요. 돈가스를 햄버거빵에 올려서 햄버거를 만들었습니다. 돈가스를 떡볶이 위에 올려서 떡볶이 돈가스를 만들었고요. 밥 위에 올려서 카츠덮밥을 만들었습니다. 카츠바 창업 4년차인데요. 5개의 매장이 지금 성업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와 계약을 했고 1년 내에 3개 정도의 직역 매장을 더 준비 중입니다. 유럽에서도 이미 카츠바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가 한 분과 유럽 시장에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웨이, 인앤아웃, 치폴레,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아는 브랜드죠. 이런 음식들과 함께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적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것이 꼴찌였던 제가 꾸는 꿈입니다. 그 꿈은 제가 만난 3명의 1등들 덕분에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꼴찌여도 상관없습니다. 1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 작은 꿈을 꾸지 마시고 함께 큰 꿈을 꾸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전에 받았던 한 장의 명함으로 인생에 바뀐 제가 누군가의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명함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나눠드립니다. 언제든지 음료수 한 병만 들고 오시면요. 제가 좋은 이야기도 맛있는 밥도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등에게 받았던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 1등을 만나서 1등이 된 포키바, 카츄바의 제이슨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30년을 고객과 함께한 캘코보험 제공이었습니다.